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과 마스다 목사님 또 리카르도 목사님 일행이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남미 보구마에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더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욕망 또 나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나는 내 인생을 이끌만한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 노력을 할 뿐이지 그것을 마음대로 성취할 수는 없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작은 성공도 누리기도 하고 행복도 누리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2주 전에 강단 메시지에서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데 우리가 굳이 그럴만한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우리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책임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냐 원래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과일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맞는 것 같았어요 내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결과로 도리어 눈이 밝아져서 더 좋은 것을 보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벌거벗은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쇼핑을 갔는데 남편이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들어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갓이 옆에 있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좀 들어주기도 하고 봐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옆에 있어요 괜히 걸리적거리만 한 거죠 하나님도 그냥 우리 옆에서 걸리적거리게 우리 뭐 잘하나 잘못하나 이런 것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거 채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불가운데 물가운데 지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왜요?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는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준 환경, 건강, 재정 이런 것들 하나님이 준 것보다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더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으면 내가 보고만에 들어왔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예수님 믿는 거에 있어서 자괴감이 들기 시작을 하죠 바로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이미 해결하셨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나에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언약 기도를 하는 거죠 언약 기도하면서 나 중심이었던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라고 그리스도 주신 거죠 이렇게 붙들고 살아나라고 그리스도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 중심으로 내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낼 일도 화내지 않고 또 어려움도 오히려 하나님 선물로 감사하기 시작을 하면 내 삶이 변하겠죠 일단 상황은 안 변해도 내 마음이 변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개윤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임 목사님께서 메시지 주실 때에 자주 복음은 간단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바꾸면 되는 겁니다 주인을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바꿔버리면 돼요 세상 간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말은 간단한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출애굽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게 출애굽기예요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요 본문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직접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릅니다 이제 아주 간단하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 따라서 나오면 돼요 그리고 가난한 땅으로 가면 됩니다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간단한 게 이스라엘 백성에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전혀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간단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간단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도 이스라엘 백성 같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간단하게 복음을 누리게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왜 이 간단한 일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간단하지 않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간단해도 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 세워놓고 약속의 말씀 주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가난 땅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가난 땅에서 왔어요 가난 땅에서 요셉 때 가뭄 들어가서 다 온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 가난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부터 가난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가난 땅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잖아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최상급의 꽃과 과일이 나는 곳이 이스라엘일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비옥한 땅이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 기후는 그렇지가 않아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가 되면 완전 광야처럼 변하는 곳 그런데 비가 오면 아주 비옥한 땅으로 변하는 곳이 가난 땅입니다 그런데 비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비는 누가 주는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땅은 그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비옥해지고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땅 사람들은 가난한 땅 하면 적과 끌이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땅을 기대하고 상상하지만 사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땅이 바로 가난한 땅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땅이지만 내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에게는 아주 척박하고 힘든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고 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시켜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 살다가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서 요셉이 총리니까 처음에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잘 먹으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가난에서 왔으니까 우리는 결국엔 다시 가난으로 가야 돼 형편이 아주 좋아도 마음속으로는 불편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의 문화에 젖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점점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기근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나고 나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그냥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400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기에 그냥 머무르게 된 거예요 7회국기 1장 8절에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강해지고 숫자도 많아진 거예요 이제 나라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애국의 삶이 아주 노예의 삶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가난한 땅에서 왔으면 괜히 여기 와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네 이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들 마음에는 그 생각이 아니고 내가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사는구나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이 가난한 땅에서 여기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내 인생이 비참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바로가 다스린 애국 땅에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자기 손에 붙잡아 놓은 겁니다 율법을 알고 언약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아무리 잘 살아도 노예입니다 아무리 돈 맡고 잘 살아도 지배당하고 살면 마귀 자식인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되고 이건 힘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노력하며 살아도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더 힘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준다 너희는 거기에서 나를 예배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힘든 것은 노역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전에 편하게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있어서 고통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벗어나서 가난한 땅으로 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가난한 땅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젖과 끌이 흐르는 땅이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려고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지배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니까 가난한 땅의 풍요로운 삶이 그들을 이끌었을 뿐이에요 제가 증거를 댈까요? 7호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컴플레인을 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고 그 마라라고 하는 쓴물에서 단물로 변하는 기적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나서도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당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내서 온 회중을 줄여 죽이는구나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으니까 간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어쩌면 하나님 떠난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건데 이 간단한 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편안한 삶이 각인되어 있지 않은가 세상의 방법과 가치가 이미 내 안에 너무나 체질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데도 내가 너를 세계보고마 증인으로 쓰겠다고 하시는데도 입으로는 그래요 내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고 깊은 곳에서부터는 아니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삶보다 애굽에서 편하게 살던 때가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에 묻어가는 007 크리스찬 아시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크리스찬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는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바로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내가 갔다가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가 보냈다 그러면 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확고하시잖아요 내가 한다 나를 믿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약속 가지고서 애국을 떠났잖아요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난한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돌아와가지고 여우수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믿을 것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게 되면 나는 계속 환경과 문제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요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무리를 걸어서 오세요 이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나도 이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나에게 닥쳐오는 걸 보고 바람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리소를 바라볼 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소를 바라보면 할 수 있는데 나를 바라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못 믿는 겁니다 또 가난 땅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한계를 본 거예요 그 이면에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건을 하나 만드시게 돼요 그게 바로 6월절 어린 양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홉 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애국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진짜 우리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스라엘 사람 걸리기만 해봐라 이랬겠죠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고소하다 이랬을까요? 아니죠 완전 가시방석 같았겠죠 야 괜히 이런 일 일으켜가지고 나 여기서 골치 아프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겠죠 지금도 노역하면서 힘든데 이것 때문에 더 힘들게 먹을 것도 안 주고 일을 시켜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꼬였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린 양 한 마리 잡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피를 문에 바르고 그 방 안에 들어가 있어라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짓이죠 아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환경 보고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서한 상황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다 뛰어넘겠다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만이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의 방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열 번째 재앙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장자가 다 죽어버리죠 거기에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그 애국당에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보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이제 나는 다시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이 애국당에 다시는 살지 않겠다 이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 안에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 받을 것입니다 가난한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기 원하세요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 네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야 가난한 땅 안으로 와라 너의 인생 내가 완전히 책임질 것이다 너의 인생 내가 완전히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스토리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떠나 종사를 하고 있는데 종사를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도 원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믿을게요 이 안에서 언약 붙잡을게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약을 믿고 이 애굽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가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치과 가면 치료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놓고 치료를 하냐면 담요로 온몸을 똘똘똘 묶어버려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이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각인 체질 뿌리가 다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지 못해서 자꾸 세상 속으로 노예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담요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나쁜 것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꿈꿔왔던 나의 목표도 거기서 끝나요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도 끝이 납니다 나의 동기도 다 끝이 나버려요 그렇게 생각하면 십자가가 좋은 것만 같지도 않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에 이르고 의인이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끝이 아니라 누구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어? 나는 계획이 없는데? 이런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 계획이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계획을 바꾸죠 세계보고마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거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울 거야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의 계획을 바꾸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은 내가 세운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계획을 바꿔도 내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주님 내가 이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결심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굶고 만나와 매출하기 떨어지면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애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한 땅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 처음 할 때 굉장히 두려우신 분들 많잖아요 내가 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과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기 시작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면 내 삶에 내 경제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곳을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가는 곳이 바로 이 가난한 땅이에요 오늘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뜻 내가 너희를 가난한 땅으로 이끌겠다 그 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누려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언약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난한 땅으로 가게 되면 다시 애국 땅으로는 못 돌아올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을 경험한 사람은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세계보고만 하는 인생에 내 인생을 드리고 나면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바랬던 세상의 욕심들 나의 디자이어들 더 이상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가난한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분들이 날마다 이 언약의 성취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권세를 바꾸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보고만 하는 인생 가난한 땅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thank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Amen Amen